프로젝트 사일런스 프로젝트 사일런스 타겟 입력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야? 엎드려! 살 수 있다! 살 수 있다! 혹시 사일런스 프로젝트라고 알고 계십니까? 청와대에서 승인했던 프로젝트 지금부터 타겟 말고 아무도 이기하면 안 돼 자, 다들 정신 차리고 어? 조디야, 너도 잠깐 숨 참자 아, 진짜 못하자! 아, 진짜 못하자! 아, 진짜 못하자! 아아! 아!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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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